여러분 안녕하세요. 2018 배우고서 관광중고체인을 맡고 있는 이영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긍정과 부정을 연결하는 문문, 정반의문문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이때 긍정과 부정 사이의 푸는 가볍게 경성처리되어지는 푸 이렇게 읽었었고요. 문장 맨 끝에 맞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한마디 중고 복습해볼게요. 자, 가족들은 다 잘 지내시죠? 라는 말은요. 집사람 모두 다 잘 지내다, 그죠? 라는 문장 구조상 짜란도好吧 이렇게 말했었고요. 부모님은 다 잘 지내시죠? 라고 응용한다면 부모님만 갖다 끼면 되겠네요. 어떻게? 부모 또好吧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이따봐요 라는 문장은요. 좀 이따가 만나요 라는 문장 구조상 이월진 이렇게 말했고요. 내일 만나요 라는 말은 내일만 갖다 끼면 어떻게 말할까요? 밍티엔찐 이렇게 응용했었죠. 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라는 말은요. 저 먼저 떠나다 어떻게 뭐뭐해졌다라는 문장 구조상 오아 시엔 거우츠 러 이렇게 말했고요. 저 먼저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말은요. 저 먼저 작별을 구하다 뭐뭐해졌다라는 문장 구조상 오아 시엔 거우츠 러 이렇게 말했었죠.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중국어의 주유 패턴을 바탕으로 몇 개의 소수 하나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많고 다양한 문장 만들기 중심의 패턴 중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부정의 표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통 동작의 부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동사 앞에 뿔을 붙였을 때 현재 부정이라 그러죠. 머머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동사 앞에 메이가 왔을 때는 과거 부정처럼 받아들입니다. 머머하지 않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요. 예를 들면 오다 라이 안 온다. 뿔 라이 안 왔다. 메이 라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가다, 취, 안 간다, 보, 취, 안 갔다, 메이, 취. 자 문장 맨 끝에 마가 오면 뭐였죠? 다시 의문문. 술 앞에 뿔가 오면 무슨 문? 부정문. 긍정과 부정을 연결하면 정반 의문문. 오늘 배웠죠? 뿔가 동사 앞에 있으면 무슨 부정? 현재 부정. 머머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동사 앞에 메이가 왔을 때는 무슨 부정? 과거 부정. 머머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중고가 술술 쏙쏙 들어오겠죠?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선 교재의 가운데 점선을 따라 반으로 딱 접어주세요. 그러면 위쪽에는 한글이 접힌 아래쪽에는 중고가 보일 겁니다. 한글을 보면서 중고를 천천히 떠올려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오다, 날? 안 온다. 볼, 날? 안 왔다. 매일, 날? 그는 안 왔다. 타, 매일, 날? 이렇게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 이것이 바로 2018 배워복서관광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음 문장 갑니다. 오다, 날? 안 온다. 볼, 날? 안 왔다. 매일, 날? 그는 안 왔다. 타, 매일, 날? 그는 안 왔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다면 문장 끝에 뭘 붙일까요? 마, 말을 갖다 붙이면 되겠죠. 타, 매일, 날, 마. 계속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오다, 날? 안 온다. 볼, 날? 안 왔다. 매일, 날? 아직 안 왔다. 하이, 매일, 날? 그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은요. 타, 하이, 매일, 날? 여기서 부사 하이는 부정문에 쓰였을 때 아직도 여전히 한 뜻을 지니게 됩니다. 매이가 동사비를 쓰이게 되면 뭐뭐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지만 하이, 매이가 동사비를 쓰였을 때는 아직 뭐뭐하지 않았다라는 패턴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단어 하나에 다른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이 바로 이 형성의 핵심콕콕입니다. 다같이 오시면서 아하! 이어서 갑니다. 가다, 취. 안 간다, 보취. 가지 않았다, 매일, 취. 그녀는 가지 않았다. 어떻게 말할까요? 타, 매일, 취. 그녀는 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다면 말을 갖다 붙이면 되겠죠. 타, 매일, 취, 마. 그녀는 아직 가지 않았다는 말을 어떻게 말할까요? 타, 하이, 매일, 취. 그녀는 아직 가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은 문장 끝에 말을 갖다 붙여서 타, 하이, 매일, 취, 마.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또 이어서 달려봅니다. 먹다, 취. 먹어본 적이 있다, 취, 고. 자, 이때 중요한 것이 뭐뭐한 적이 있다라는 말은 동사 뒤에 고어를 갖다 붙이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오다, 라이, 온 적이 있다라는 말은 라이, 고. 가다, 취. 간 적이 있다라는 말은 취, 고. 이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뭐뭐한 적이 있다라는 과거의 경험의 부정은 과거 부정처럼 취급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뭘로 부정할까요? 그렇죠. 매일으로 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동사, 고어 형태는 뭐뭐한 적이 없다. 이러한 패턴을 만들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쭉쭉 달려볼까요? 먹다, 취. 먹어본 적이 있다라는 말은 취, 고. 먹어본 적이 없다라는 부정은 매일, 취, 고. 아직 먹어본 적이 없다니까 하이를 갖다 붙이면 되겠죠? 하이, 매일, 취, 고. 저는 아직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말은 주어를 갖다 붙여서 워, 하이, 매일, 취, 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것을 응용해서 또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배우다, 쇠, 배우지 않았다라는 말은 매일, 쇠, 배워본 적이 없다라는 말. 어떻게 말할까요? 매일, 쇠, 고. 그도 배워본 적이 없다라는 말. 예를 집어넣어서 타, 예, 매일, 쇠, 고. 그도 아직 배워본 적이 없다라는 말. 어려워 보이지만 글자 끝에다가 마만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타, 예, 매일, 쇠, 고. 마.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문자 맨 끝에 마가 오면 무슨 문? 음은 문. 수로 앞에 뿌가 오면 무슨 문? 부정 문. 긍정과 부정을 연결하면 정반 음은 문. 뿌가 동사 앞에 왔을 때는 현재 부정. 메이가 동사 앞에 쓰였을 땐 과거 부정. 이렇게 정리했고요. 동사 뒤에 꾸어가 왔다. 과거의 경험을 의미해서 머마한 적이 있다라고 말했고요. 이걸 부정할 때는 메이, 동사, 꾸어. 경험의 부정이라 그래서 머마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하이, 메이가 동사표에 쓰였을 때는 아직 머마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쓰였고요. 하이, 메이, 동사, 꾸어까지 오게 되면 아직 머마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단어를 갖다 붙이면서 문장을 만들어보는 연습. 이것이 바로 패턴 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그럼 이어서 앞에서 배운 패턴 중고를 바탕으로 짧고 간단하게 툭툭 던지며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알짜배기 한마디 중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중고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 핵심 포인트만을 살짝살짝 짚으면서 이해를 돕는 수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단어의 뜻을 정리하면서 문장 속에서의 그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면 쉽고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마찬가지로 교재의 가운데 점선을 따라 반으로 딱 접어주세요. 그러면 위쪽에는 한글이 접힌 아래쪽에는 중고가 보일 겁니다. 한글을 보면서 중고를 천천히 떠올려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보이네요. 부탁합니다라는 인사로 시작해 볼게요. 부탁하다라는 말은요. 우리말 한자 절 배자와 막길 탁이 만나서 절하면서 막기다라는 문장으로 받아들이면 빠이 투어라고 이렇게 외워봅시다.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부탁하다는 표현은요. 빠이 투어라는 동사 뒤에 대상, 사람이 옵니다. 예를 들어 그에게 부탁하다는 말은요. 빠이 투어 타 이렇게 말하고요. 응용해서 당신에게 부탁합니다라는 말은요. 빠이 투어 닌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앞에 표현을 응용해서 다시 부탁할게요라는 말을 만들어 본다면 부탁하다는 동사 앞에 다시 라는 단어만 붙이면 되겠죠. 어떻게? 다시 절하며 막기다. 누구에게? 당신에게나 뜻으로 받아들여서 자이 파이 투어 닌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다시 또 응용해서 다시 한번 부탁할게요라는 말은 한번이라는 말에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중국어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일에, 이에, 삼메, 사회라는 동작의 양은 반드시 어디? 동사 뒤에 위치한다.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뭐 하다는 패턴을 만들어 본다면 자이 동사 이츠 이렇게 이해하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다시 한번 말하다 라는 말은 자이 슈어 이츠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다시 한번 보다라는 말을 만들어 본다면 자이 칸 이츠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할게요 라는 말은 다시 부탁하다. 당신에게 어떻게? 한번 이라는 문장 구조로 자이 빠이 토어는 이츠 이렇게 만들어 가면 되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감사드립니다 라는 고마울 때 하는 인사표는요. 우리말 한자 감사를 그대로 사용해서 만들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뒤에 고마움의 대상이 온다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라는 이런 결합으로 받아들여서 간신님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그리고 감사의 표를 좀 더 오버하면서 말하고 싶다면 그 앞에 정도를 의미하는 아주 대단이라는 단어에 페이장을 넣으면 아주 멋진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주 대단히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당신에게 라는 결합으로 받아들여서 페이장 간신님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다시 이것을 응용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라는 인사표를 만든다면 다시 한번 앞에서와는 다르게 우리말 한자 제 차를 사용해서 그 앞에 딱 갖다 붙이면 됩니다. 어떻게? 제 차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당신에게. 이러한 결합으로 받아들여서 만들어 본다면 자이츠 간신님 이렇게 단어를 딱 갖다 붙여서 멋진 표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웃으면서 아하!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라는 표현을 만들어 본다면 우리말 한자 매울 신자와 쓸 고자에 결합된 한자임을 기억하시면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수고하다라는 말은요. 힘들게 고생했다. 그 맛은 맵고 쓰다. 이렇게 말이죠. 이것을 중고로 읽어본다면 신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수고하세요 라는 말은 문장 끝에 뭐뭐하세요 라는 청유 문장으로 받아들여서 문장 끝에다 뭘 붙이면 될까요? 바를 붙이면 되겠죠.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당신 수고하다 뭐뭐하세요 라는 결합으로 받아들여서 닌 신쿠 바 그런데 만약 어떤 동작이 끝나서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문장 맨 끝에 뭐뭐 했다는 완료에 러만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당신 수고하다 했다라는 문장 구조로 받아들인다면 닌 신쿨러 이렇게 말이죠. 다시 여기다가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어떠한 동작이 과거에서부터 반복되어 나타날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이 요 샘머 샘머 러 이러한 패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 본다면 또 수고하다 했다라는 문장 구조로 받아들인다면 요 신쿨러 이렇게 단어만 딱딱 바꿔끼면서 여러가지 다양한 표현을 만들 수 있겠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 말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에 배웠던 한마디 중고어 부분으로 돌아가서 점선을 따라 다시 반을 접어서 한글을 보면서 같이 중고어 편을 살짝살짝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탁합니다라는 문장은요. 저라면서 맡기다, 즉 부탁하다는 동사 떠올리고요. 그 뒤에 대상, 당신에게라는 결합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바이 투어닝 이렇게 말했고요. 다시 부탁할게요라는 말은요. 다시라는 말을 그 앞에 붙여서 어떻게 말할까요? 자, 바이 투어닝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부탁할게요라는 말은요. 다시 부탁하다. 누구에게? 당신에게. 이때 중요하죠. 한 번의 위치가 중요할 겁니다. 어떻게 말했나요? 자, 바이 투어닝 이렇게 말했었죠.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은요. 감사하다, 당신에게라는 문장 구조로 어떻게 말했나요? 간시에닝 이렇게 말했고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은요. 그 앞에다가 아주 대단히 표현을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어떻게? 굉장히 간시에닝 이렇게 말했죠. 이걸 응용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은요. 재차, 다시라는 말을 앞에 갖다 붙여서 어떻게? 자, 이, 지, 다, 제, 닌 이렇게 말했죠. 자, 수고하세요라는 말은요. 당신 어떻게? 맺고 쓰다. 이 말을 수고하다. 라는 말로 받아들여서 문장 끝에 뭐뭐 하세요라는 말 갖다 붙여야 되겠죠. 어떻게? 닌, 싱, 꾸, 바 이렇게 말했고요.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은 문장 끝에다가 뭐뭐 했다라는 러를 갖다 붙여서 닌, 싱, 꾸러 이렇게 말했죠. 또 수고 말하셨습니다라는 문장은 또 뭐뭐 했다라는 패턴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말했었나요? 귀여우, 싱, 꾸러 이렇게 정리했었죠.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찬!